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우리 팡이존슨 달리기 배틀 세번째 친선경기 펫 산책로 정상까지 올라가기 편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면 되는거구요 상금은 어 아 친선경기라서 우리 팡이존슨 친구들과 우리 소일세양님 후니님 영상팡님 이렇게 아 우리 우리 재방송 팬클럽분들 이렇게 방송출연 많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데 아 자 이 친구들이 다 이천씩 냈습니다 네 이천씩 냈구요 상금은 달쿠 두개 그리고 900플러스 1억8천9백 자 달쿠 두개 플러스 1억8천9백 아 나도 내야지 그래 2억 2억9백만원 자 2억9백만원이 상금이구요 네 달쿠 두개 그리고 2억9백만원입니다 자 1등 1등한테 몰아주는거에요 자 다다 뒤로와 뒤로 친선경기입니다 자 왼쪽 벽 보세요 어기시면 규칙 어기시면은 탈락입니다 부정출발 탈락 부정출발 탈락이다 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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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으로 붙어 주세요 자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무시하면 된 장애물이라고 생각해 자 심판 누가 할꺼야 심판 다 왼쪽으로 봐주세요 왼쪽 오른쪽 보지 말고 왼쪽으로 벽에 아 자 심판 아 빨리 아무나 하라고 아 좋나 야 낙지가 심판해 아 리신이네 우리 팡이 피자와 사원이 벽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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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아 너 리신 옷 어디갔냐 아 기다리기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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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세요 아 출발하지마 출발하지 말라고 리신이도 한대 자 리신이 친성경기 지원이 한개 땡큐 한개 땡큐 한개 땡큐 괜히 달쿠 팔라고 이씨 이천 있는거 알면 안다 너 내 아이템 많이 먹어서 팔았잖아 안돼 돈으로 해 지원이 한개 땡큐 달쿠가 너무 많아 달쿠 플러스 천 술샘니 별풍상에 감사드리구요 지원이 한개 선물 땡큐 너 하지마 자 리신이 없이 하자 자 채널 잠깐 바꿀게요 16채널로 와주세요 술샘니 한개 선물 감사하구요 지원이 한개 땡큐 자 자 여러분들 다 왼쪽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왼쪽으로 쭉 붙어 나처럼 이렇게 벽에다 붙으라고 출발 신호 떨어지면 움직이면 되고 부정 출발은 탈락이다 바로 바로 탈락이야 진짜 탈락처리 할거야 자 다 왼쪽으로 쭉 붙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네 위에 장애물이 좀 많은데 좀 어쩔 수가 없구요 자 한번 시작합니다 자 자 애들아 시작해라 낙지야 낙지 낙지가 해 너네 나오지 말라고 나오면 부정 출발이라고 지금부터 나오면 부정 출발 낙지야 너가 해 낙지야 팡이 존슨 낙지 너가 해 유커팡 나대지 말고 낙지가 해 자 출발합니다 자 그럼 7점과 실체 부탁드리고요 팡이는 X중 탄탄이 부정 출발 탈락입니다 탄탄이 탈락 탄탄이 탈락 NATUAC KELUNG 천 visualization 1등입니다 후Vas 아하하하 추척 빈친 muu Cause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했어요 야 나 이거 질줄 알았는데 이거 성공했나요? 아 자 여러분들 아 헤븐즈 노어 하하 이야 하하팡이 선수 1등 아 상금 2억 9백만원과 달구독에는 아 내가 여태 잃은걸로 복구한것 같습니다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